정혁준 변호사님, 그렇지만 엊그제 있었던 거는 강제해사는 위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잘못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 20조에 위법한 집회와 시위는 경찰서장이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시위가 위법한 집회와 시위냐, 시간적 제한과 공간적 제한을 위반한 게 위법한 거거든요. 시간적 제한은 야간인데 야간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치고 장소적 제한이 있어요, 11조에. 그런데 장소적 제한이 어디냐 하면 국회의사당,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헌법재판소, 대사관 이런 데에서 100m 이내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한 거는 장소적 제한을 위반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20조에 따라서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하고, 해산을 안 할 때에는 강제로 해산을 안 할 때에는 강제로 해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합법적인 조치이지 이게 무슨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강경 기조를 경찰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년 만에는 불법 집회나 시위 해산과 또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좀 과잉 대응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처벌하고 이런 거면 크게 논란이 안 될 수 있는데 집회 자체를 방해하거나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의 발언을 들어오면 상당히 그게 강경 기조로 흐르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가 신고제로 하잖아요. 신고돼서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룰과 법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거나 아예 선제적으로 펜스를 쳐서 아예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집회 자체가 시작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일정 분의 가이드라를 만들어 놓고 집회 자체가 방해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보이지고요. 집회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돼요. 이거는 헌법이 보장된 범위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뭐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든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있으면 그건 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문화재도 그래요. 대부분 앞에 촛불 문화재 했는데 그게 두 달 동안 20여 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의심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 자체를 봉쇄하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것도 저는 반대고요. 다만 집회를 하고 나서 어떤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법 집행위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선제적으로 이게 불법 집회가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제한한다나 못하게 한다나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해외의 경우에는 집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들이 모이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예전에 신자유지 그리고 금융 사태에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인 걸 봤지만 저는 제가 있었을 때 주변에서 있었던 걸 보면 소규모 인원들이 피켓을 들고 돌면서 시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물론 미국에서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불법 정의가 있으면 바로 연행에 가거나 아니면 체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회가 보장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 것은 반대고 다만 집회 이후에 어떤 불법 정의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것은 당연히 법 집행기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차를 발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